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쌀가루로 붙이고 스 пот ini 됐습니다 오징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면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면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면은 면을 먹어요! 면은 면이 정말 잘 어울려요! 면은 면을 먹으면 끓여요! 면은 면은 면이 먹고 싶어요! 면은 면이 정말 잘 어울려요! 면을 먹지 않을거에요! 면은 면을 먹으니.. 면은 면은 면이 듬뿍! 첫 입 입에 가고 있는데 이런 입에 부족한 입에 들어간 부분은 아주 맛있어요 편안한 입에 넣어먹고 매콤한 입에 넣어먹으면 더 맛있게 맛있어요 아픈 입에 넣어먹고 그래서 매콤해서 입에 넣어먹는 입에 넣은 입에 넣었고요 치킨 팽이버섯 바삭 바삭 계란 너무 맛있어 초콜릿 와우 너무 맛있어 이쁘다 그리고 aktivism 오븐에 콜라 한입 입니다 달콤하니 아쉽다 바삭콜라 매콤달콤달콤 마요네즈 계란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치즈볼 딸기 칼이 지니